너무 예뻐. 되게 맛있게 하는 거야. 보기에 너무 예뻐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 너무 예뻐요, 색깔 배열이. 예쁘네. 약간 장소리도 너무 예뻐. 이게 착불. 이대로 먹는 거야. 파인애플. 파인애플. 아스파라거스. 당겹. 닭고기. 그로콜리. 땅콩. 땅콩 소스. 이거 피쉬 소스예요. 저거 소스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딱 배합 자체가 맛있게 보이는데. 맵다. 여기다 삶은 거예요? 구운 거예요. 화로구이 같은. 삶아서 겉을 구워서 저기 위에 올려주더라고요. 달라, 맛이.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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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찜닭 냄새가 나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 같이. 고기 맛있겠다. 치킨? 네. 굽는 건데 촉촉해. 너무 맛있는데? 약간 꼬치 이런 맛도 나지 않아? 맛있겠다, 이거. 살 하나도 안 지지 못. 구운 건데. 파인애플. 구우면 진짜 맛있잖아요. 진짜 맛있었어요. 맛있겠다. 땅콩 소스를 좀 싸들고 다니고 싶어요. 뭐든 찍어 먹으면 맛있으니까. 야채랑 과일을 저기 찍어 먹은 게 너무 맛있다. 여기 내가 좋아하는. 마늘, 고추, 피시 소스. 소스에 젖 소스가 진짜 맛있었어요. 음. 음. 치킨? 응. 우와. 한 병에 괜찮았었어? 시고 짜고 달고. 근데 이게 되게 독특하게 좀 땡기는 맛이 있긴 하다. 그치? 이게 너무 맛있어요. 이 맛으로 먹는 것 같아요. 이건 뭐지? 고수. 고수. 고수 아니야? 저 고수구나. 그거 고수 아니야? 뭐라고 하신 건가? 고수 아니에요? 아까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고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놀이터에서 먹은 맛인데. 놀이터에서 먹었어요? 놀이터에서 풀을 먹었어요? 네. 파슬리네. 파슬리네. 저걸 통째로 씹었더니 깜짝 놀랐어요. 너를 처음 만난 날이야. 진리야. 와 나 향신료 되게 잘 먹는데 너무 강렬했다. 이거 알기로 했는 않아? 난 좀 아프게 하고chief입니다. 사우roffen 난 하고 respond! 확인 좀 후 비elo infections 다들 은행해요. 뭐 같아요?